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입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녁이 이제 밤이 깊어지는데 깊은 밤에 또 여러분들과의 소통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저가 또 바빠요 저도 지금 바쁘고 또 나중에 시장에도 가야 돼 시장 가서 저도 한번 뭐처럼 시장 투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을 테고 재미있게 보내십시오 앞에 보니까 제 친구도 전화 왔던데 전화 와가지고 오늘 뭐 주식시장 보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걱정도 하는 것 같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는데 뭐 딴 거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뭐 끝장내도록 해야지 열심히 투자해야죠 흔들리지 말고 네 내가 그랬어요 네 갈대야? 하면서 갈대도 아니잖아 그럼 가면은 가는 거지 자꾸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약간 좀 그래요 흔들리는 거 같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 잘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으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 좀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감각으로 하는 거 같아 감각 감각 감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같아 감정 투자야?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주가에 따라서 흔들리면은 내 감정도 따라가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계속 흔들려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흔들리다 보니까 힘들지 이 사람이 사람이 보면 우울증 오겠어 우울증 조울증 올 수도 있구나 하여튼 그래요 분위기들이 다 지금 그냥 무뎌져야 돼요 무뎌져야 돼 주가에 대해서 자꾸 호가창 보지 말고 어플도 보지만요 어플 열어가지고 주식장 보지 마세요 매수할 때만 봐 매수 그리고 매도할 때만 보면 되지 자꾸 본다고 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냥 본업에서 충실해 본업 본업도 충실하고 생업도 열심히 부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시드머니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시드머니로 열심히 투자하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또 그렇습니다 8만 전자 못 간다 또 이렇게 떠들어 대는 분도 있어요 8만 넘치 못 삽니다 호락하게 제가 볼 때는 뭐 호락호락하게 떠나서 약간의 뭐 횡보도 하고 뭐 장난질도 하겠죠 뭐 외인들이 털어낼 수도 있을 테기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단타를 치면서 가격을 이렇게 막 형상을 시킬 겁니다 박스권에서 계속 갖고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질금씩 질금씩 우상행할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이 막 뭔가 슈팅 막 불기동 막 나오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좀 그랬죠 저도 작년에 막 보면서 이게 진짜 미쳤군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너무 이렇게 올라가 그때는 개미들이 너도나도 할 것이 달라붙었어요 개미들이 결국 개미들이 스스로가 무덤을 맞는 거야 너무 달라붙으니까 쭉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막 엄청나게 달라붙었다 쭉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막 계속 몰려드는 거야 아마 양쪽에서 거의 산을 잃었죠 거의 무덤 맞는 거지 자식도 쭉 내려가죠 주가가 그래서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게 근데 개미들 보면은 장투 개미들은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개미들이에요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놓은 개미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카더라 통신으로 해 가지고 너나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런 개미들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자동적으로 물려 가지고 자동 장투 자동 오토매틱 장투 되는 거야 오토매틱으로 오토장투가 돼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달 한 달 지났을 때마다 사라지는 거야 이제 사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 지가지고 근데 그런 개미들이 부지기수였고 그나마 지금 버티신 분들이 진짜 찐개미들인 것 같아요 찐개미들 삼성전자 찐개미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요 삼성전자의 관심도도 옛날 같지가 않아 예전과 작년에 비교한다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가도 진짜 삼성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투자하는 이제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8만전자가 빨리 돌아오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월달에는 돌아올 것 같아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분처럼 뭐 7만 7천원에서 8만원 사이 보압으로 몇 달간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몇 달간 거의 뭐 신이 내린 우리 기염둥이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좀 횡보를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 대한 좋은 소식들 호재들이 많아요 많고 악재도 있겠지만 호재도 많은데 지금 악재라고 해봐야 중국의 시안 쪽이나 좀 약간 좀 깨름직하죠 그런 쪽하고 지금 뭐 반도체 가격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미중 갈등 같은 것들 좀 한번 고려할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뭐 나쁜 악재들은 없어요 나쁘게 보는 악재들은 그렇게 몇 가지 안 됩니다 호재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은 거죠 삼성자 앞으로 돈도 잘 벌 것 같고 조만간 4분기 실적도 나올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삼성자 또 슈팅하냐 또 폭락하냐 뭐 그렇게 하겠지만 실적이 나오면은 이상하게 삼성자는 다 알아 이 삼성자라는 기업은 돈을 잘 벌고 매출 영업이 있는 데는 악인데 그 발표 날에는 그렇게 주가가 막 뛰진 않더라고 오히려 실적 발표에 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의외로 미국에 들은 주가가 올라 특히 마이크론 같은데 보니까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뭐 7에서 10% 정도 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삼성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던 실적 발표 날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나왔다는 것은 다행인 거죠 더 잘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또는 특배 그 특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하여튼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다양한 이야기들은 들리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켜볼 것 같고 뭐 M&A 관련된 문제들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M&A도 뭐 어디를 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에는 뭐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업체 뭐 NXP 같은 데를 막 언급하더니 요즘은 거의 쏙 들어갔어요 또 쏙 들어갔고 삼성자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인공 기능으로 할 건지 AI로 할 건지 아니면 5G, 6G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차 반도체로 갈 건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더 아직까지 이제 뭔가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이나 소식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정인 것 같습니다 미정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지금 윤곽이 나올 것 같아 너무 우리가 살래 발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상황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 오늘 뭐 투자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뭐 한 200원, 300원 정도 뭐 올라가지고 좀 약간 아쉬운 분도 있을 거에요 아침에 보니까 내일도 조금씩 오를 거야 저는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왕창 오르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욕심부리지 맙시다 왕창 오르는 건 저는 별로 비추다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좀 살 수 있는 틈을 맞지 막 갑자기 올라와 버리면은 심리도 불안해지고 사기도 좀 그래요 머뭇거려지고 모든 면에서 별로 안 좋아 뭐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환영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퇴근 잘 하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